네 전 세계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물통남 2017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이 자리에 세 분 함께 하셨는데요. 새해 들어서 오늘 황재옥 박사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추원서 박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현준 박사님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된 지 이제 벌써 한 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새해 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전히 계속되지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여전히 계속된 것 같고 올해는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 박사님 어떻게. 네 저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엉뚱한 경우 기가 찬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실 이게 우리가 언제 벌써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추원서 박사님은 어떻게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대도 안 깨담아만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안정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좀 풀려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다가 우리 애청자를 한 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 듣고 있다고. 오히려 딴 데서 못 듣는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자. 테레비에서 못 듣는 얘기들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물통남은 관련된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뉴스포클레인 합니다. 뉴스포클레인에서는 북한 김정은 신년사를 좀 집중적으로 덜어보도록 하죠. 자. 작년 연말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시화되고 있는 게 부산 소녀상 문제입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던 시민단체가 만들어놓은 소녀상을 해당 구청이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엄청난 항의에 다시 소녀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갖다 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황 박사님 이 문제를 보는 심사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위안부 문제가 인권 유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침략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칼럼에서도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하도 분해가지고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좀 아슬아슬하고 정부가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는 말에 긴가민가하고 사실은 의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베 총리가 8일 날 nhe 방송을 통해서 저희 소녀상 철거와 재설치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협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합의다. 그다음에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라. 일본은 10억에는 이미 각출했다라고 저희 정부에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무시했던 2016년 9월 12일 날인가요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재작년에 12월 달에 하고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관반 장관이나 아베 총리가 저희를 압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 보면 분명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면 합의라는 게 깨놓고 말하면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합의해줬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면 합의 한 토대 위에서 위안부 문제가 봉합이 됐다면 앞으로 일본은 이걸 두고두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면 합의라는 것이 국제정치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규탄 받는 문재인인 만큼 이면 합의의 비도덕성과 불법성을 이유로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지금 사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에 잠깐만. 황 박사 보시기에는 한국 정부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을 10억 받고 철거해 주기로 이면 합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일본 아베 정부가 큰 소리를 치는 거 보면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방송 듣는 분들은 있다고 그러면 보는 건데요. 윤병세 장관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이게 계속 현안인데 철거하기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처 장관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나 환교안 대행 체제 하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드 문제라든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기본 방침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10년 초에 나왔던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사실 쩔쩔맨다라는 느낌까지 갖고 있거든요. 어떤 외교 전략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얘기를 조금 다시 여기서 정리해보죠. 우리가 부산 소녀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녀상을 다시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한일 통화협정 스와프도 안 하겠다.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미루겠다. 자기네들 대사 영사를 소환하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우리 정서와는 전혀 다른데 일본이 이렇게 아베 등 앞장서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분명히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인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반도 평화 포럼인가요? 임동헌 전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임동헌 장관하고 백낙정 선생이 대표로 돼 있는 여기서는 아예 윤병세 장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지고 헤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일본이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요. 사실 아베 총리가 8일 날 nhk에서 한 방송을 보면 거기에서 한 말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실행하는 게 나라의 신용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우세하고 야권 주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목을 박아두는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베 총리가 조급하구나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이나 무효화 될 가능성을 점쳐두고 이런 말을 미리 선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여러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재협상 무효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그 50% 이상이 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이면 합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박 대통령인지 외교부 장관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저희가 명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단 두 분 남성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가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강경이 안 나와도 될 사항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가가 의아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박사님께서 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앞으로 드렸을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어떤 길들이기 조치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아베 정권이 올해 사실상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자기의 인기 연장이 걸려있는 해거든요. 국내 보수 세력으로 하여금 친구한테 이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맥가 4개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협상에서의 소득이 없었다는 점 만일에 한국마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아베 정당이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3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한국을 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호구 잡힌 거군요.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은 국가 간의 합의도 존중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켜지 지금 현재 돈 문제하고 소녀상하고만 이야기하는데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측 발표나 한국 측 발표의 일본 사항이 뭐냐면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제야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것이 일본 측 발표의 일본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시민단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일본이 말로는 그렇게 한 것 같으면서도 진정한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이죠. 아까 뒤가 다르고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것처럼 했다가 뒤에 가서는 딴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외교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어요. 바로 그것을 맹공해라 말이지. 돈 문제 갖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이지. 돈은 필요하면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해라 말이지. 15개 돈 100억 요새야. 그거 우리가 돈 모아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저 스포츠제에 대한 몇백 없이 뭐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당신네들이 길미를 좋게 진정거린 책임을 통감하고 사제 반성을 한다면 일관된 그런 입장을 취해줘야지.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말이지. 예를 들면 일본의회에 나가서 아베 총리가 자기는 털큰만큼도 편지로 손편지를 쓸 생각이 없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일본이 과연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돈 10억이 갖고 예를 들지 말고 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고 들어가서 일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우리가 요구할 때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이라는 게 아베가 기껏 진주만 가서 진주만 기습에 대해서 그 사과도 명확하게 한 사과도 아닙니다. 마는 자건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와서 다음날 바로 방위상 시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시키지 않아요. 이런 일본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외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나라 일을 남일하듯이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래서 평화포럼에서 윤병세 장관 몇 년째 계속 여기서 죽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강렬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스스로 옷 벗고 물러간 사람이 없는 거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정말 도덕성이라는 건 없는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산 소녀상 문제를 먼저 하니까 연초부터 좀 혈압이 오르는데요. 좀 차분하게. 다음 짚어볼 게 대중의원 외교 파장이라고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단장으로 한 7명의 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죠. 왕이 외교부장하고도 만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나 반대쪽에서는 4대 외교다 이런 비판이 추원서 박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외교할 때 자칫하면 4대 외교라든가 군력 외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흔히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송영길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가서 과연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4대 외교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뚜렷한 근거 없이 가서 중국 측의 주장에 길을 기울이고 대화를 했다 해서 그 자체를 4대 위로 모으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납박과 어떻게 보면 제대 조치 등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역할을 오히려 야당들이 나서서 중국으로 하여금과 같은 행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야당을 활용한 거국의 교로서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것을 단순히 가서 중국하고 대화한 과정에서 우리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4대로 평화하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의원화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우리도 의원회교로 우선 당장 미국에 새 대통령 선출되면 쭉 가잖아요. 저도 과거에 의원 시절의 경험으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우리 당에서 당선됐을 때 개별적으로 아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에서 만나서 향후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전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논쟁을 어떻게 보세요 추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좋기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사실 초당적인 대매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 가서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야 불문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야당 의원들끼리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판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국내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4분 5위를 돼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 사드 문제라든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무역 보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적으로 야금야금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장수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중국 외교부에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로서 뭐 하러 거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당에 야당 의원들이라도 가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전이랄까 이런 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또 가서 정말 사대 내지는 구교교교를 했는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은 지금 집권을 하게 되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북해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좋아하겠죠. 또 통일전선 차원이랄까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는 분리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야당을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는 것 또 새로운 어떤 의원의 교육 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또 평가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밑까지 우리의 안보라든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주지는 않을 거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중국 카드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차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중국 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약소국 외교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종의 짜고 치는 그런 외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건 결국 외교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외교는 정부의 기존 외교 방침과 다른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있는 상태에서 국제정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라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걸 이렇게 딴지 걸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얘기는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박사님 말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여당이 하면 국익증진이고 야당이 하면 4대 매국인가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 요구를 하려면 상대방 얘기도 들어줘 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자 나아가서 국가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4대 매국이다. 앞으로 정치인들도 정치적 용어를 쓸 때는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점검하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여당이 하면 국익외교고 야당이 하면 4대냐. 이게 참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이건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 분석하면서 같이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뉴스 포클레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 속 진실을 파헤치는 뉴스 포클레인 코너입니다. 신년이 됐습니다. 신년이 되면 북한은 대내외 정책의 근간을 밝히는 게 김정은이 직접 읽은 북한 신년사인데요.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전현준 박사님 이 북한 신년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신년사를 보고 느낀 건 역시 평범했다. 상당히 절제된 표현들이 있었고 지나치게 미국이나 남한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겸양을 표시를 했어요. 김정은이. 겸양이요? 네.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좀 능력이 부족해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미진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북쪽의 지도자로서는 조금 예외적인 거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능력 부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수령은 절대자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런데 능력 부족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겸양 정도인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두고 봐야 될 거고 능력 부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수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러가라 우리 좀 촛불 들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추원서 박사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이게 북한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않던 이런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김정은이는 과거 지도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겸손한 리더십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약 5년 가까이 임기 동안 그동안 활동한 과정에서도 보면 과거 김정이라고는 다른 행보를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약간 겸손한 리더십을 강조할 때는 자신감이 없어갖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국내적 어떤 정권 안정은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오히려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현준 박사님 북한이 올해는 정치적으로 대담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로 소위 병진노선을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핵무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실험을 통해서 물론 아직은 미진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 안보 불안을 느꼈던 보수주의자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게 됩니다. 북한 내부의 보수 세력. 북한 내부의 기득권 세력.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사실 다른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건 안보 문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야당도 계속해서 안보 우리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그런 테를 막 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종목으로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군부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 군부뿐만 아니라 상층부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안보 불안을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전쟁 이후에 세뇌됐던 사람들이죠. 언제나 미국이 쳐들어질지 모른다. 남조선 괴뢰가 쳐들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 핵무기를 통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데 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은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북한판 안보론이죠. 그다음에 장마당을 계속 늘려왔어요. 김정은. 사유경제를 확대한.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장마당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을 먹고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자기의 권력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렇다 온다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내외 정책을 과감히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면 경제 지금 김정은이 등장해서 경제관리에 관한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급을 인상한다든가 농민과 국가 간의 배분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생산량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더 전면화시키고 분조관리제의 숫자도 더 줄이고 그래서 가족농까지 내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내외이라든가 대외에 있어서도 이제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두 분 말이죠. 올해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 미행정부의 출범 아닙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서부까지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겁니까?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륙간 탄도가 개발이 거의 마감 단계에 와 있다. 이 사인이 사실 미국한테 던지는 사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대화와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응해줄 경우에는 우리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탄 이것을 시험 발사하겠다 하는 것을 시사한 거거든요. 이것은 오랫동안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 내지는 레드라인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다른 것까지는 다 양보하더라도 만약에 이 단계까지 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 한 해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1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전향적으로 만약 나오지 않으면 북한은 아마도 6차 핵실험이라든가 최소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 11월에 오바마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북한과 아계축과도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리그 당시 북미 국장이 가서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오바마 인수위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2009년 2월 4월에 사실은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과연 대북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랄까요? 블루프린트가 있는 것인가? 청사진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파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국방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남보보좌관.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1월 21일 트럼프의 심사를 보면서 바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김정은의 신년사. ICM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북한 특유의 대미 협상력 벼랑 끝 전술로 봤어요.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댕을 했거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다 만나두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협상 방식으로 끌려다니면서 문제를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핵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먼저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핵 정국 하에서 저희가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상황을 틈타 핵 실험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선 조기 대선의 안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도 나름대로 트럼프의 외교 안보 라인이 완전히 세팅이 끝나는 5, 6개월을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아마 어떤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많고. 사실 또 지난 11월에 11월 17일인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네바에서 미국이 1.5 트랙을 했거든요. 그때 최선희 국장도 자기네들도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조기 대선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라인업이 끝내지는 5, 6월 정도까지는 북한도 관망하고 조용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측 부분인데요. 세 번 말씀 들어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북한이 앞으로 액션을 취할 때 3개의 고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기 대선이 지금 4, 5월경으로 예정되는데 그게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북한 신년사에서도 유분이 언급되지만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월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북한이 과연 우리 황 박사님 예측대로라면 한 5월까지는 기다려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도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군사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상하기가. 사실은 작년에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년사에는 전혀 그런 끼미가 없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그런데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모든 전문가들이 좀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신년사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는가. 남한의 탄핵 상황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중국의 입장이 뭔가 사드 배침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순부터 키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해서 4월 말까지 이 훈련이 계속되거든요. 이 시기가 되면 북한은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어 벽을 치고 자신들도 거기에 상능한 대응 또 타격 훈련을 하고.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B1이라든가 최첨단 폭격기들이 또 한반도 성공에 날아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난 긴장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맞서서 단거리 중거리 이런 미사일들을 계속 쏴대거든요. 북한은 혹시라도 6차 실험을 해버린다든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탄 실험을 한다든가.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그 성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귀교리에 듣는 건 북한이 과연 어느 시점에 액션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대개 보게 되면 1월 20일 트럼프가 등장하는 시점. 그다음에 조금 더 늘어지면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4월 25일 인민군 참관 기념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등장한 기념일 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생일은 지났습니다마는. 특히나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많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5년 10년 이런 단위죠. 김일성이 예를 들면 이번에 한 게 105주년이거든요. 2017년이. 그러니까 5, 10, 15 이렇게 떨어지는 해를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르면 2월 초 늦으면 예를 들면 4월. 이런 시점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시 좀 정리해보면 전현준 박사께서는 북한 신년사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 신년사 내용에서도 보면 7.40 동성면 45주년 꺾어진 해 언급하면서 대화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남한 쪽에 대해서 대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맥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아직까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일단 던진 거죠. 우리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대북 압살 정책이 포기되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른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인을 보내는 거고 물 밑에서 그런 접촉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최선희 국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도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다른 대북 정책을 만약에 제시하지 않으면 뭔가 좀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망이 전현중 박사님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를 예상한 전망도 해주셨고 저는 대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A2C 하면서 그러나 만의 일이라도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어제인가 그저 말했죠. 임의 장소 임의 시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핵실험도 할 수도 있고 ICBM도 발사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엄포를 넣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화와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남한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쳐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화 제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때 그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측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북한이 작년에 두 차례 핵실험 그다음에 여러 차례 걸친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상당 부분 재고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올해의 무리를 쓰면서까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초반부터 대립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은 트럼프 정부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예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전현진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뉴스포클레인에서 북한 신년사 분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황 박사님한테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북한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남쪽에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응도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지금 과도 대행 체제인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라는 게 기존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존의 틀, 사드 강행 이런 기본 틀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고 있는 데다가 국방부는 더군다나 북한을 자극할 그런 타격 부대의 창설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말이죠. 여기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 줘보시죠. 네. 저는 아까 신년사에 대해서 두 박사님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조금 모자란 것만 제가 딱 짚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는 신년사의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사의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이 빠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 집권과 그다음에 한반도 한국의 상황과 그런 걸 봐서 한반도에서 미중노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아마 김정은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회담보다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라든가 나중에 차기 정부의 외교부라도 이 군사 충돌을 막는 어떤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에서는 사실 남한과의 교류협력 그 자체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받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 해서 그 교류협력 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의 새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어떤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이 실제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이득을 얻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이 마중물이 돼서 국제제재 해제라든가 또 국제협력을 유도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아마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또 제의할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한국으로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워낙 남북 간의 관계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남북관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북한이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의 경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국제사회의 이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중에서도 가장 매팔 성격이 강한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고도화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아마 대화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주체여야 할 우리가 지금 전혀 허당인 상태로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북한 김정은 신년사 분석해봤습니다. 뉴스포클레인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김영윤의 물통 때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윤의 물통 때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통 때리는 남자 김영윤입니다. 김정은에게 물어봐라. 이건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유진별 재단 아시죠? 이 재단은 북한의 계략 대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재단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이 재단이 통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쯤 17년에 사용할 북한 주민의 계략치료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계략약은 먹다 안먹다 하면 안되는 것 다 하시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1월에는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물품 반출 허가 신청을 하러 간 것이죠. 우리 정부도 2016년 이미 두 차례나 물품 반출을 허가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한국을 북한 결핵 대치의 기지로 생각해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유진별 측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돌아온 대답이 김정은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일개 정부의 관리가 할 이야기입니까? 통일부는 언제부터 그렇게 반인도주의 부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유진별 대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있었던 일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여론에 호소하려고 한 것이죠. 끝에 있어야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에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이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에 꼭 정치와 이념을 가져다 붙여야만 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해명에 급급한 통일부, 면피에만 골몰하는 통일부, 도대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김정은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인도 지원을 못하게 하니 따져도 김정은에게 가서 따지라고 하면 김정은이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인도주의의 시뻘건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약품이 북한이 아닌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밉고 나쁜 북한이기에 아무것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결핵에 걸려 내동포가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이념이나 정치를 알기나 합니까? 왜 이렇게 비정한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참아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김정은에게 물어보라고 한 인간들을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해 세금 내어서 먹여 살려야 한다니 여러분 일할 맛이 납니까? 김영윤의 물통때리기였습니다. 물통남 초대석 오늘은 변호사 한 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통일이 된 이후에 남북 간에 서로 맞춰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법제도일 겁니다. 남과 북의 상의한 법률제도를 어떻게 통일시대에 맞춰서 정비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대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통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한명섭 박사 초대했습니다.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 시간에도 잠깐 소개가 됐어요. 우리 한명섭 변호사께서 남북조차한 포럼에 나오셔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분쟁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강연하신 걸 우리가 잠깐 따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박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는 게 있네요. 네. 그런데 저도 지금 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게 뭘 하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기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도 3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가요? 자문기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민간 합동기구면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있고요?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부위원장이 민간 부위원장이 있고 정부 측 부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도 있고 또 민간 조직으로 평통도 있고 또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기존에 이제 정부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헌법상 기구고요. 통일부야 정부 중앙부처니까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인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다는 특징이 좀 있어서요. 민간 합동기구다. 그게 이제 새로운 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위한 겁니까? 예를 들면 통일부가 하는 일도 있는데 이 민간통일준비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자 한 거고요. 또 하나는 통일 추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연구활동 이런 게 중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들어서도 여전히 이거 뭐 통일부가 기존에 해왔던 통일부가 있고 또 그 밑에 통일연구원이라든가 연구부처도 있고 또 민간협동기구들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있을 텐데 특별히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초창기 출범을 할 당시에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하자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출범을 해서 볼 때는 대부분이 또 이제 통일 과정에서 교류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중점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 3월 출범했으면 저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나 이런 걸 개최하면서 시민간담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민자문단도 또 있고 그렇게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요거 직후에 드레스댄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다. 네. 경제 분야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정책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제 2016년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면서 모든 활동이 사실상 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일 이후에 제도적 통합에 관한 연구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직이 정부 조직상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위원장 모시고 직접적인 회의도 제일 많이 한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통일준비위원회의 열성을 보였는데 막상 현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남북관계가 지금 얼어붙고 거의 과거로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위원회, 민간위원들 중에는 진보적 성향이 계신 학자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오다가 2015년 한 말경부터 내부에 갑자기 북한 급변사태론, 붕괴론 이 얘기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전면 남북관계가 중단이 됐고 당장 교류협력과 관련돼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활동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통일 이후에 제도적인 통합에 관한 연구 쪽으로 손해를 했는데 이게 위원들 임기가 1년씩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면 또 위원들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한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용으로 돼 있고 그 전에 또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상 지금은 마무리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원들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 문제 그러니까 정치외교, 외교안보 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정치법제도 분야 이렇게 분야가 4개 분야인데 그동안 이쪽 분야에서 활동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가 저는 전문위원이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한 30여 명 되고 전문위원이 또 한 36명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고 전체적으로 교류가 막혔는데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적으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적인 제재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금 개선돼야 될 상황들이 현 상황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첫째는 교류협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북측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남북한 합의서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의 입장이 또 수시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당장 주민들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기구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개선공단에서 생산된 이런 제품들의 원산지 증명 문제랄지 또 무관세 문제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크게 문제를 안 삼는데 만약에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면 틀림없이 원산지 문제하고 무관세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작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FTA를 체결할 때 원산지 관련된 문제들을 FTA 협정문에 대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EU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류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서 생산된 여계가공지역이 개성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른 나라랑 FTA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또 수출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을 전제로 할 때는 또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차후에 해결하기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북핵 문제랑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EU나 미국에는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또 하나 남북 교류나 협력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대북 접촉을 다 총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도 과거에는 활발한 대북 접촉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분권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남북한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전개를 하는데 또 거기와 엇박자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겠죠. 서로 신뢰 문제네요. 그래서 남북한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도 신뢰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요새는 또 지자체별로도 각자 튀고 싶어하는 단체장들도 많으니까 자 이제 사실 통일에 대비해서 법제도 정비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통일 과정에서 마련해야 될 법적인 부분들도 미비한 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오늘 나오신 게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뭔가 시작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개성공단도 여러 번 가동이 중단되고 했던 일들을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북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문제는 또 그것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적어도 여러 가지 경영협의를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적 안정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협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걸 다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적어도 북한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리스크는 원래 안고 가는 건데 이번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이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중단 조치가 교류협력법이나 헌법에 근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로 문제 삼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영협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은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앞으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건 정말 진짜 이것도 청문회가 따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처음에 물어봤어야 될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한명섭 박사께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법률사무소 이름이 통일법률사무소인데 통인 통인 아 죄송합니다. 그럼 교정을 하겠습니다. 통인 저는 그래서 주로 남북관계만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나 그래서 통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한쪽으로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영업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통일이라는 이름을 다른 법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통일 일꾼이 되자라는 측면에서 통인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한 변호사님은 순발력까지 뛰어나시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물통남 초대석에서는 남북 통일 대비한 통일법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통일법률사무소 한명섭 대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이런 거에서 번인은 엄청 신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 하다가 댓글하고 다운로드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마지막 멘트에 댓글 달고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면 점수 우리 이렇게 물통남이고 뜨는 거야. 우리 정경화 국장이 어떻게 장사님이었다. 기껏 얘기 잘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조언을 했잖아. 아니 우리 황재옥 박사가 오늘 불만이 많으셨구나. 재옥과 재옥 사이 어떤 점이 좀 떴다란 방송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오래 버티고 있어요. 또 와보시니까 어때요. 아마 우리 호주에서 우리 김영경 박사님이 아주 어떻게 잘 끝났나 지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올해 뭐 좋은 계획들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야 했고 나라는 빨리 안정이 돼서 리더가 저렇게 되니까 주변국도 이제 막 치고 박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난관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하나처럼 결기 있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꼭 정답대로만 풀리지 않는다. 기대. 기대상. 2017년 새해 들어서 처음 보내드린 물통남 방송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끝났으세요.